네 완연한 가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두 분만 잘 지내셨군요. 나머지 분들은 올여름 정말 폭풍같은 그 여름에게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 지금 잘 못 지내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 가을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은 우리의 인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상이 바뀌면 우리 사업도 술술 풀립니다. 저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내 인상이 바뀌면 우리 사업은 술술 풀립니다.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우리 사업은 술술 풀립니다. 내가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우리 사업도 술술 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술술 풀리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두 배 이상 술술 풀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업설명 스킬업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사업설명 성공의 8단계에서 사업설명과 후속관리에 대해서 맡았는데 후속관리는 어제 판매사 도전 과정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연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사업설명 스킬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사업설명 스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 세대들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잠깐 잠수를 탔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마시고 잠수 탔다가 다시 여러분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박애란 로얄을 치면 나오니까 저의 뒷조사를 하시기를 바라겠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업설명 스킬업인데요.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을 때 딱 3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러 온 청중들은 도끼 눈을 뜨고 있거든요. 독사의 눈을 뜨고 있거든요. 오늘 지금 독사가 뒤에 계시는데 독사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30초 안에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딱 강의를 하러 사업설명을 하러 앞에 딱 나왔을 때는 여러분은 이 우주에선 나는 가장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야. 나보다 강의를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청중들에게 안녕하세요. 애터미의 향기 유리알마스터 박애란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기싸움에서 여러분들이 한풀 꺾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중이 오늘 뭔가 좀 대박이 날 것 같다라는 조짐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 나와서 우물쭈물 나와서 나 강의 잘 못하는데 강의를 시켜서 제가 오늘 떨려서 강의 준비도 못하고 했는데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강의를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럼 너 뭐하러 나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너 집에 있지 뭐하러 나왔어? 나 지금 금첩 같은 시간을 하루에 해가지고 내가 지금 강의 들으러 왔는데 난 똑같은 사람한테 강의 듣고 싶지 않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의하러 사업설명하러 딱 나왔을 때는 이 우주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강의를 잘하는 사람은 없다 라고 자신감으로 장착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3분 안에 여러분의 강의를 들으러 온 청중을 제압할 수가 있고 여러분은 강의를 스타트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완벽하게 강의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숙지하시고 아 3분 안에 내가 게임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사업설명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피치, 강의, 설교, 강연 이 모든 것들을 한 마디로 한 단어로 스피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피치는 내가 가진 컨텐츠로 상대방을 뭐하는 거라고요?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득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고 어떻게 해야 청중을 설득하고 어떻게 해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지 설득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강사이니까. 여러분이 가진 컨텐츠는 뭔가요? 다단계라고요? 저는 이런 답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컨텐츠는 다단계군요. 맞습니다. 다단계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다단계예요. 그렇죠? 애터미라는 다단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애터미라고 하는 다단계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고객을 설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에요. 사업 설명을 하는 강사의 역할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의 언어로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터미 사업 제가 13년째 하고 있는데 수많은 강사들을 제가 이렇게 봤고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의 대다수의 강사들이 나의 언어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설득 안 됩니다. 오늘 사업 설명 들으러 온 그 고객은 애터미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모르는데 마치 다 나만큼 아는 것처럼. 제가 애터미 비즈니스 13년 했다고 했잖아요. 13년 한 만큼의 그런 어떤 내공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대학 교수가 유치원생에게 강의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치원생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울어요. 심지어는 한 1분, 한 2분 정도 지나면 이제 울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치 그 청중도 울고 싶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여긴 어디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지? 나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사업 설명할 때는 오늘 처음 온 고객에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 강의한다. 오늘 처음 온 사람에게 강의한다. 네, 오늘 처음 온 사람. 이 센터가 지금 굉장히 넓어서 약 2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200명 중에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해야 될까요? 199명일까요? 한 명일까요? 그렇습니다. 한 명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해요. 처음 온 사람은 한 명이니까 이거 199명이나 되는데 그럼 내가 199명에게 맞춰서 강의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 명이 초대돼서 인퍼리얼 마스터가 될 사람인데 그분이 강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만큼 엄청난 손실이 어디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손실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강사는 시스템 강의가 아니고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할 때는 반드시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나의 손님, 나의 청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강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고요. 아인슈타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6살짜리가 이해를 못한다면 다 이해 못한 거다. 6살짜리가 이해를 못한 거면 다 이해를 못한 거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다 아시죠? 그렇죠? 아인슈타인 다 천재물리학자잖아요. 천재물리학자이니까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초 규카실 때 읽어보셨죠? 완독하신 분? 완독하신 분? 이거 봐요. 완독하신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셔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완독을 못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맞아. 솔직히. 뭔 말인지 모르겠어. 도대체가. 그러니까 한 장에서 못 넘어가.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 이게 뭔 말이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 무려 10번씩이나 한 페이지를 읽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어려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면 천재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이 강의를 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6살짜리가 못 알아들었다면 다 못 알아 듣는 거다. 다 이해 못 한 거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6살짜리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6살짜리 얘기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어떻게? 쉽게 해야 된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프라티스트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목수한테 말할 때는 목수의 언어를 써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해라. 설명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목수야. 목수인데 농구 얘기하듯이 농구의 언어로 얘기를 한다면 목수가 못 알아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직업군이 무엇이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직업군에 맞춰서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본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는데 사업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 대본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 대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단련가는 아니지만 준비된 유능한 프레젠터는 스피치하기에 앞서서 늘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프레젠테이션을 했대요. 우리처럼 막 수십 장, 수백 장의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오지 않아요. 단 한 커트만 띄워놓고 20분, 1시간, 2시간씩 강연을 하시는 분이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음 커트에 나오지만 철저하게 리허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커트에 그림만 띄워놓고도 1시간, 2시간씩 강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대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의 대본을 써서 이제 우리가 사업 설명 PPT가 있잖아요. 회사 속에 제품 속에 마케팅 플랜 그리고 비전 이렇게 네 커트로, 네 파트로 나눠서 사업 설명을 하죠. 그럼 PPT를 띄워놓고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무슨 그림이 나올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넘기면서 하지. 이거를 넘기면서 보고 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됐고 리허설이 안 돼있다라고. 그래서 항상 대본을 준비하고 그림과 같이 이미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기기만 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리허설을 철저하게 준비가 해야 된다. 연습이에요. 연습. 내가 사업 설명을 해야 되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된다. 어저께 우리 서우세스 때 우리 최프로님께서 한 천 번 이상 연습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놀라우시죠? 놀랍죠? 천 번 이상 연습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몇 번씩 연습할까요? 저도 그렇게 연습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프기 전에 제품 강의하고 그리고 회사 속의 강의를 서우세스 때 할 때는요. 우리 아들이 외울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아들이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서재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연습했길래 아들이 다 외울까요? 그냥 소리를 내서 했기 때문에. 소리를 내서 직접 강의하는 것처럼 연습했기 때문에 아들이 다 외워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엄마 틀렸어. 자기 방에서 듣고 있다가. 엄마 그거 아니지. 이럴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하고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쵸? 최프로님 아무것도 안 보이셨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요. 왜? 수천 명이 앉아 있잖아요. 오천 명의 눈이 두 개야. 그러면 만 개의 눈이 나만 보고 있어. 그럼 얼마나 떨리겠냐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나 뭔 말을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에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거침없이 말을 해야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최프로님은 눈 감고도 그냥 하치잖아요. 프로니까. 우리는 에터미의 사업 설명에 있어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마케팅 플랜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제품 눈 감고도 그냥 달달달달. 그런데 그냥 아줌마처럼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처럼 프로페셔널하게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통해서 완벽한 기술을 연마해서 프로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처럼 박지성, 김연아, 그리고 강수정 발레리나처럼. 그분들이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프로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강수정 발레리나의 발,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까지 연습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손꼽히는 탑 발레리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건데 임페리얼 마스터는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만약에 10년 만에 임페리얼 마스터를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업 설명 몇 번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하고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이 해야만 합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요. 이야기체로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 설명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매우 딱딱하고 지루해요. 그리고 또 마케팅 플랜에서는 사람들이 일부러 다 잠을 청해서 주무셔요. 왜냐하면 숫자에 굉장히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 잘래. 그리고 외부로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설명에 우리 성공 스토리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 스토리는 재미도 있고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업 설명은 그런 것들이 다 쏙 빠져 있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매우 드라이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처럼 이야기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피치할 때 보면 안녕하세요. 박여란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애터미를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남편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문어체예요.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는 문어체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터미의 향기 박여란입니다. 저는 13년 전에 남편으로부터 애터미 정보를 받았어요. 남편이 저에게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단계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어요. 남편이 계속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업 설명을 듣게 됐고요.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거 봐라? 이런 게 있었네. 그래서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잖아요. 이렇게 마치 미용실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다 떠는 것처럼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그나마 좀 편안하게 들 수가 있다. 스토리텔링으로 부드럽게 해야 된다. 오프닝을 가볍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갑자기 시원해졌기 때문에 날씨 이야기로 오프닝을 가볍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소개는 짧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소개를 20분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오프닝과 자기소개는 3분이면 충분해요. 내 소개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성공 스토리 푸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배 아파. 나의 성공 스토리 하러 나온 시간이 아니에요. 성공 스토리는 내가 리더스 클럽이나 로얄클럽 이상 갔을 때 그때 하든지 내 얘기 해라고 시간을 줘요. 1시간, 2시간씩. 그때 마음껏 하시면 돼. 내 사업 설명 때 내 얘기를 20분, 30분씩 해버리면 어쩌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3분, 내 소개 3분 그렇게 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쉽게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해요. 쉽게, 이지하게 해라. 쉽게 해라. 어려운 전문용어 배제하세요. 빼세요. 경제적인, 경제학적인 용어 다 빼세요. 쉽게, 몇 살짜리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6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하는데 거시경제가 어떻고 미시경제가 어떻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쉽게 하시라는 거예요. 미사여구 사용해서 말을 화려하게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름답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쉽게, 단순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키워드. 내가 지금 오늘 사업 설명에서 꼭 전달하고 싶은 키워드가 뭐냐. 그거의 의미가 뭐냐. 이거는 반드시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 그분들이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우둔한 청중은 없어요. 청중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어렵게 했든지 아니면 너무 장황하게 했든지 아니면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안 들리든지 아니면 사투리가 너무 세가지고 못 알아듣든지. 방언 같은 사투리 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노력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고 청중이 무엇을 듣느냐예요. 그렇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선택적 경청, 선택적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전하는 것보다도 뭘 듣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간단하게 잘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 심플하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 PPT, 개인이 PPT를 준비해가지고 강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동영상도 많이 보여주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뷔페에 가보시면 아시지만 뷔페에 가서 어때요? 잘 드시고 오시나요? 딱 보면 벌써 질려버리잖아요. 벌써 배가 불러. 포만감이 생겨. 왜요? 음식이 막 수백 가지가 널려 있으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별로 땡기지가 않아. 그런데 양식집에 갔어요. 코스 요리가 나와요. 처음에 샐러드가 나왔어요. 다음에 무슨 요리가 나올까? 기다려지죠? 그다음에 딱 이렇게 연어 샐러드가 나왔어요. 다음에 뭐가 나올까? 그런데 막 튀김이 나왔어요. 장어튀김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장어튀김도 있다면 산처럼 주지 않잖아요. 딱 두 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밖에 못 먹어. 감질맛 나. 더 먹고 싶어. 그런데 체면이 있으니까 더 달라고는 못해. 그렇잖아요. 다 기다려. 다음은 뭐 나올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스테이크가 딱 나와요. 그러면 너무 맛있게 먹죠. 그렇죠? 기대하고 있었고 아직 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맛있게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어. 마찬가지로 강의도 내가 알려주고 싶은 정보는 너무 많아. 수백 가지를 다 알려주고 싶어. 여러분 마음은 알아요. 너무너무 그 갸륵하고 미쁜 마음은 너무 잘 알아. 그렇지만 여섯 살 아이는 다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동영상 하나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거 막 그냥 한 페이지 꽉 뜨고 써가지고 나오시면 청중은 내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볼까요? 이거를 봐요. PPT를 봐요. 그러다 보니 이것만 글씨를 빼곡히 써 있는 거 읽고 내 말은 안 들려. 그렇죠? 내 말은 안 들리고 어떻게 하면 이거 읽느라고 정신이 없어. 어? 맞춤법 틀렸네? 어? 글자가 틀렸네? 오타가 나왔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보를 너무 많이 나열하지 마시고 동영상도 많이 보여주시지 마셔라. 딱 중요한 것만 보여주셔라. 그다음에 강의할 때 어떤 분은 듣든지 말든지 내 말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개는 지져도 기차는 달린다는 식으로 멈춤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시고 전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200명의 청중은 다 주무시고 계셔. 입신하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만 막 그냥 열심히 직진을 달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의하실 때 반드시 청중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청중이 내 강의를 잘 듣고 있는지 나에게 지금 잘 빨려오고 있는지 잘 흡수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계속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집중 안 한다? 졸고 있다? 거의 한 절반 이상이 졸는 것 같고 안드로메다 가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나는 앞으로 가신다. 가야 될까요? 잠깐 인터미션을 가져야 돼요. 자,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때 유머를 던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는 반드시 짤막한 유머 5가지 정도는 항상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수선하고 어수선하고 뭔가 좀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안 따라와 준다. 그러면 유머를 던지셔야 돼. 그러면 유머만큼 분위기를 압도하는 것은 없어요. 제 조카가 있거든요. 제 조카가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첫 출근을 했잖아요. 동사무소에 첫 출근을 해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동기 선배님들은 다 점심 식사하러 가시고 조카만 동사무소에 데스크에 앉아 있었는데요. 웬 중년 아주머니가 머리는 한 4일 동안 안 감은 것처럼 그냥 막 푸시시 해가지고 세수도 한 3일 동안 못 하신 것 같이 그렇게 푸시시 해가지고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가 아주머니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네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 조카가 본인이세요? 물어봤다.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본인이 와야 돼요. 그러더래요. 자 이렇게 분위기를 봐가지고 분위기가 좀 썰렁하다? 좀 좋은 것 같다? 뭔가 좀 그렇다 하면 이렇게 유머를 던져주는 거예요. 한밤딱 웃고 나니까 졸음이 닿겠죠? 10분이 졸고 계셨어. 10분이 졸고 계셔가지고 제가 유머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청중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컨택을 한 방향만 보고하지 마시고 두루 두루 아이컨택을 U자로 하셔야 돼요. 혹은 W로 아이컨택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청중에게 집중을 해야 돼요. 자 클로징에 감성 한 스푼을 얹어주셔야 됩니다. 감성 한 스푼 유명하죠. 감성 한 스푼 얹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식사 후에 마음껏 배부르게 먹고 나서 디저트는 반드시 먹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먹든지 아니면 케이크를 먹든지 반드시 디저트는 달달한 걸 먹어요. 이유가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왜 단 걸 먹을까요? 우리가 먹은 곡물, 빵, 고기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 써 있죠. 소화가 바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단 걸 먹어주잖아요. 단 게 들어가면 이게 급속도로 소화 효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소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디저트는 반드시 달달한 걸 먹어주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라고. 소화 촉진 역할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보상 플랜, 비전까지 완벽하게 다 했어요. 거기에 코팅시켜주는 역할이 있어. 그게 뭐냐면 감성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감성, 감동을 자극해서 뭔가 가슴이 뭉클하고 콧날이 시큰시큰하게 해서 이거 뭐지? 이 감정 뭐지? 이 느낌 뭐지? 도대체 애터미가 뭐길래 나의 감정을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하면서 호기심을 발동할 수 있도록 감성 한 스푼을 얹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언이나 실화를 이용해서 감성을 자극한 뒤에 임팩트 있게 클로징을 하는 거예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준비 없이 리타이어 하셨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연금 얼마 받으셨어요? 연봉 1억 이상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셨지 직업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애터미는 여러분에게 직업을 드리는데 평생 직업을 드립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요 새와 같아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오고 정보가 오지만 이것을 여러분 잡지 않으면 새처럼 후두둑하고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온 이 기회를 확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마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마치는 거죠. 여기에 장황한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 스킬업. 쉽고 짧고 명쾌하게 거기에 감성한 스푼.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쉽고 짧고 명쾌하게 감성 한 스푼을 얹어주세요. 그래서 사업 설명 시간 1시간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즘은 스피드 시대예요. 패스트푸드 시대예요. 그래서 너무 빨라. 동영상도 10분이 넘어가면 안 봐요. 그래서 쇼츠 영상이 요즘은 또 대세잖아요. 1분짜리 1분 20분도 길어요 요즘은. 그런데 사업 설명을 2시간 3시간씩 하시면 어쩌라는 거예요. 안 와요 다음에는. 다음에는 절대 안 와요.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짧게 짧게 하셔라. 콤팩트하게 하셔라. 그래서 오프닝 5분 회사 소개 10분 제품 소개 15분 보상 플랜 20분 비전과 나의 꿈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의 꿈 10분 그리고 클로징 5분 이렇게 해서 1시간 5분이거든요. 여기에 조금씩 더 붙인다면 1시간 10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혼자 하면 지루할 수가 있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가 있어서 파트를 둘로 나눠서 처음 회사 소개와 제품 그다음에 어떤 한 분이 하고 그다음에 2부 두 번째로 보상 플랜과 비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강사가 두 명이 나눠서 하시면 훨씬 더 버라이어트해 보이고 비주얼 차원에서도 청중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두 파트로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복습해 보면 첫 번째 대본을 준비하시고 리허설 철저히 연습하시고 이야기체로 하시고 오프닝 가볍게 하시고 자기소개 짧게 하시고 그다음에 쉽게 전달하시고 심플하게 하시고 청중에게 집중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감성을 자극하셔라. 이게 오늘 제가 강의했던 내용을 짧게 유학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고의 명품 스피커가 될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